빅스티비 빅스티비 타임머신특둑 오늘의 스페셜 MC 갓 성인이 된 형군을 소개합니다 효기 잘생겼다 키 크다 멋있다 네 오늘 빅스티비의 MC를 맡은 어... 빅스의 막내 효군입니다 소리대! 잘생겼다! 나오롱! 효기 네 오늘 빅스티비의 주제는 타임머신입니다 저희 빅스가 데뷔 초 슈퍼 히어로 때부터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, 태어나져서 고마워까지 이제 그동안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네 저희에게 한번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오 진행 잘한다 네 뿌럽다 첫 번째 뮤직비디오는 저희 빅스의 데뷔작 슈퍼 히어로 하하하하하하하하 슈퍼 히어로? 슈퍼 히어로? 슈퍼 히어로를 보시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아! 그만! 오겠어아! 그만!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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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건 누구야? 아 그만! 못 보겠어. 못 보겠어. 아앗! 아으! 네! 맞고요 마레마레 맞고요 마레마레 아 못 보겠어 진짜 오마이갓 이런 준비가 이제 작년이론에 나온 지금의 초기의 픽셀을 인게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건 엠파이어 컨셉에 가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ți 해야 돼! 그러니까 꿀팁 전태의 회색몰을 보면 또 우리의 씨엘 파이프 그 때의 차여진을 떠올려면 한 마디도 돼요 네 차여진은 영원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차여진은 영원하니까 전태의 국한되지 않은 차여진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세요 진짜 지금 바로 멋있네요 지금 저걸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가 좋네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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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표정 표정 아 이제 다 봤어 다 봤어 이제 볼 거 없어 날개 펼치는 표정 연기가 저의 표정 연기가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 정말 뛰어넘었어요 표정 연기를 다시 보니까 또 보고 싶네요 또 보고 싶어 보셨어요 재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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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주세요 날개 펴고 바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 모으세요 똑같은 똑같은 오우 오우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초심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합니다 저 가사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맞다 가사를 거꾸로 외웠었죠 저희가 정규 앨범 처음 나왔는데 이 앨범으로 해당하고 좋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어요 이 때 홍빈이 또 그렇고 연기력이 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빈씨에게 인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뮤직비디오들은 연기력이 약간 부족했다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의 저주인형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 그 전 거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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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리허설 리허설 홍록하죠 아 네 이번에 보실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이번에 막 활동을 마치 저희가 이제 그동안 활동하면서 팬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해서 활동했던 곡이죠 태어나줬어 고마워 땡큐 땡큐 우리가 가던 나라들마다 팬분들 다 영상이 있어 오우 소름다 Kens 이제 또 이게 또 엄청난 과거가 되겠죠 아 다시 한번 주세요 저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 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. 그리고 별빛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되게 마지막에 감동이었어요 진짜. 사랑해요. 귀여워. 뭐 항상 아주 만족하진 못했지만 그만큼 저희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저희 픽스 6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. 내가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라는 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해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또 보여준 것 같아서 혁이의 성장 일대기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. 형 성인까지의 픽스가 성인 그룹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영상이기도 해요.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혁이의 저 풋풋한 과거사진 관계 사실 제가 오늘 MC를 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. 아 시간을 돌리는 너가 타임머신을 틀어줬구나. 시간술사 우리. 김수현 선배님? 그러면 네 끝인사 할까요? 그래! 하나 둘 셋 시간은 너의 편 네 지금까지 리얼 타임! 타임머신! 아 이게 참 안 맞네. 네 저희에게 정말 많은 기쁨과 뜻깊은 기억을 남겨준 저주인형 첫 번째 전기앨범 부두 저희 빅스 1등이라는 목표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. 빅스 더 노력하고 더 멋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. 별빛 여러분들도 그럼 빅스 잘 믿고 잘 따라주세요. 지금까지 린아 알피 린아 알피 린아 알피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안녕. 수고했어. 태고 태고. 수고했어요. 또 제자리입니다. 화이팅. 고맙습니다.